네 그러면은 제47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단 대표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교정의 날입니다. 먼저 국민의 안정과 재소자 교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교도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교도관 역시 제복 입은 사람 중 한 분이시고 또 숨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도관 위에 재소자가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죠. 더 이상 재소자들에게 매맞고 고소고벌당하는 교도관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교도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교도관들에게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번 저희 개혁신당 백드롭 문구는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일 발간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159명이 한자리에서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흘러간 인연이기도 합니다. 참사가 골목에 머물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에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면서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이제는 정말 탄핵을 하겠다면서 가두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탄핵에 동조하지 않지만 당대표 법정 선고를 앞두고 역시 아스팔트로 뛰어나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죽 못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거리투쟁 방식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죽했으면 이랬겠는가 하는 민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펼쳐놓은 일들을 보면 참담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의료대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R&D 예산 삭감, 바이든 날리면 우기기, 부산 엑스폴 유치 실패, 뉴라이트 독립기념 관장,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 무능력의 릴레입니다. 이번에는 그 오빠는 친오빠다 라는 말로 세상에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자영업은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무능 정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급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정권입니다. 민심이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탄핵이나 거리투쟁에는 아직 반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립적이고 정상적인 저희가 그와 유사한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때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순간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159명의 절규를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인 저희 개혁신당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